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오늘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아침, 아침에,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 매일 아침에 6개를 다 말할 수 있었나요? 자, 자신이 없었다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보죠, 우선. 아침, mor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오늘 아침,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this morning, 매일 아침,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도 똑같이 every morning입니다. 별거 아니죠. 단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거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눈으로만 하는 영어는 100% 확신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어요. 진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고등학교 수준이 되면 고등학교 거기 모의교사 나오는 지문들 아이들 절대로 100%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수능 문제는 그렇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만 해석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필요해요. 그런데 기초 단계에서는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만 하는 영어의 최대 단점은 정확하게 몰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독해 문제 이런 뉘앙스들까지 다 체크해 주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기초 단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표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말을 못하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 빨리 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학습이 되어 있다,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 학습을 했는데 연습이 부족해서 말할 때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다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말을 못해,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빨리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영어의 최대 장점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표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하는 영어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고 있고 이거 문제를 푸는 건지 그냥 대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꼭 눈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하는 영어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제 얘기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